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란도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생각이잖아요. 끝내고 싶은데 대놓고 악수할 수도 없고. 먼저 손 내밀 수도 없고. 자존심이. 핵을 칠 수도 있다. 물론 회의는 했겠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서로 지금 싸울 이유가 없어. 옛날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세계가 거급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임명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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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님 모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쟁 이슈가 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알아보고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면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해수볼라 수뇌부를 제거하니까 이란도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못 참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간 보복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동 문제다니. 제가 뭐 하나 말을 하면 뭐 하나를 빼놓게 되잖아요. 서로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꼭 이제 왜 이걸 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란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이란의 문제는 또 딴 거예요. 얽혀있지만 이란의 입장에서.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지금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란 또 시아파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국의 이해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뭐 후티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죠. 이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재재가 생각보다 세게 갔고 이렇게 세게 갈 줄을 몰랐겠지 자기들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혁명에 지친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란은 지금도 통치체제가 혁명정부를 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혁명하고 했을 때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도 왜 군부도 사실은 민정이양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런데 이제 민정으로 아직은 못 간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혁명정부도 결국은 민정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자니 이 딜레마가 뭐냐 외부에 저기 있어야 돼요. 혁명을 유지하려면 외부에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 가장 큰 세력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안 풀면 국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질 못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손잡으면 풀어도 나 이제 혁명 포기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혁명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편함을 돌려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파괴하려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갑자기 이걸 풀면 이것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유지를 해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거고 나가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전쟁이 있고 외제적이 있으면 하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외전쟁이 있거나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으면 혁명을 유지하기 참 좋은데 지금은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지금 이런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이란의 문제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체제가 좀 특별한 체제 약간 과도기적 체제일수록 특별한 명분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처럼 필요 없게 됐어. 전쟁 끝났어. 이젠 평화체제로 가자.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없어졌다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붙들고 가기도 그렇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란도 전면전을 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사실 이란하고 전면전한다는 거는 득보다 실이 크죠. 왜 하겠어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건너서 이라크를 건너서 이란을 영토를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란을 지구상에서 지울 겁니까. 지울 수 없죠. 뭐 설레 지구상에서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 행복하고 편하게 사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주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란을 제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란이 있다는 세상에서 이란의 역할을 변화시켜서 또는 약화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사실 전면전 이스라엘하고 일으킬 마음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강수로 나가서 이란 내부에서도 한의 암살을 하고 헤즈볼라를 거의 박사를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항의 축이여. 일어나라. 그게 난 손대겠다 소리잖아. 너희들 싸워라. 나는 여기 도화만 줄게. 부채질만 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시아파 세력들 특히 헤즈볼라 쪽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충격을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워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줬고 이 짧은 사이에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국내에도 보도가 됐다가도 그냥 훅 지나갔는데 사실 여기서 시아파가 느끼는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그거 뒤수습하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쳐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쏘는 이런 형식적인 걸 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체면 세워주고 이걸로 끝내자. 그리고 우리 근데 그렇다고 이란이 헤즈볼라나 이런 데 지원을 딱 끊겼어요. 우리는 이 정도 할 때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는 사인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거를 이제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오늘 뭐 당장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붙고 확전 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제가 수없이 이번 얘기를 했지만 전쟁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자 이제 싸우지 마십시다. 이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얽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비유는 잘 드는 이 비유 계속 뜨는데 서로 이제 끝내고 싶어. 근데 체면이 있단 말이야. 나 가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대 툭 치고 치면서 온통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럼 이 사람 맞고 끝내? 지금 이런 어그를 쳤더니 좀 세게 치고 애들로 막 박수치고 이래서 이건 끝내고 싶은데 대놓고 악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완전히 그런데 먼저 손 내밀 수도 없고 자존심이 그냥 먼저 끝낼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시설이니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약간 언론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이란한테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언론플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전쟁을 끝내고 지금 이렇게 서로 치고 있으니까 좀 이란도 자제시키고 하려니까 뭐 이스라엘이 핵을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물론 회의는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공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핵이 아니라 뭐 어디 적당한 거 하나 쳤을 때 우리 제발 끝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무서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는 바로 그거를 위해서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시설 타격이다. 뭐 이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도 2판 3판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일하는 패배를 인정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패배를 인정하면 그렇다고 패배를 인정하면 뭐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어? 제가 나 쳤어? 어? 우리가 5명 죽었어? 좋아. 그럼 난 너희 50명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논리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 목표와 국제적 상황 속에서 그럼 이들이 지향하는 게 뭔가 그들이 지향하는 방법으로 지금 쓰는 게 뭔가 이거를 잘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뭐 예를 들면 핵시설이다 그러면 뭔가 원인과 목표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서로 지금 싸울 이유가 없어. 뒤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것 뿐이야. 직접적으로 안 싸우려고 그래. 예를 들면 한국전쟁 때 미국하고 소련이 다 지원했잖아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소련이 한 번이라도 싸웠어요. 대사들끼리 주먹질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너희는 우리 전쟁 국가에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구조 사람 세상은 참 이상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전쟁 아니냐 너가 하지만 그 형식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누구는 군보 입고 앉아있고 누구는 양보 입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과 나는 전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명문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건 서로 피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이걸 어떻게 매조지 하느냐라는 걸 놓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딜레마가 적당히 맞은 만큼 돌려준다는 티는 내면서 상대가 더 분노 안 하게 하는 지금 그런 방법을 찾을래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걸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거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정세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도 정상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시점에 이란에 있는 어떤 강경파 군사령관이 정말 어디를 보내서 폭발을 시키나 테러를 시켜보세요. 이러면 이제 또 정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이렇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사실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먹고 사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난 게 사우디라든지 까다라든지 GIF 국가라고 하네요. 거기는 전혀 중립이고 참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죠. 그런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 세계가 거급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진짜 싸운 나라는 시리아하고 이집트 정도였고 요르단도 뭐 그냥 부생만 했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의용군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지금이나 왜 우리는 자꾸 아시아 그럼 다 똑같이 볼까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다만 지금은 세계 강대국 지도자나 다 알고 있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이 터져요. 이란 데이면 발 빼려고 그랬는데 뭐 해주벌라 지부가 폭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니 애가 선을 넘었네 뭐 이러는데 그 선을 넘어서 어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이가 시한폭탄 갖고 노는 경우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대선 이후에는 뭔가 좀 중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평생 살면서 미국이 어쨌든 센 나라잖아요. 그게 단순히 군사력이 세다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 말처럼 사자가 기침을 하면 앞에 있는 모기는 생존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미국은 그냥 쎄서 그냥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랑 얽혀 있어서 미국의 행동이 어떤 거에든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살면서 미국 대선 끝나면 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서 일만 있으면 대선은 4년마다 오고 1년 전부터 그러는데 국제정세만 있으면 대선 이후에 대선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미국 대선 얘기엔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냥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두고 이렇게 하면 전 항상 빼버렸어요. 물론 제가 큰일 날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의 어떤 국제정... 미국의 어떤 국제정치라든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뺀다는 게 아니라 대선이라는 변수로 돼서 이게 휙휙 바뀐다. 그런 변수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의 큰 원칙 그 어떤 미국의 어떤 세계정책 속에서 현재 상태 이게 대선 때는 뭐 말이 많지만 실제 대선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근데 얘기는 좀 다르겠는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건 있죠. 미국인들의 삶에서도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전 세계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 예를 들면 나토가 해체된다. 푸틴이 유럽을 총 침곡해서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돼요.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이란 대제 다 해체한다. 그런 말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국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 어떻게 그게 대통령 둘이 싸워서 된 일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이슈를 내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등치가 크고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의 작은 정책을 해도 국가가 휘청인장 한단 말이에요. 금리 좀 올려도 난리가 나고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째로 가거나 갑자기 군사정책을 원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선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로우전쟁이 끝난다. 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물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미국 대선을 너무 큰 변수로 놓고 싶지 않아요. 세계정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미국 대선을 로우전쟁이 돋는다.